그룹 워너비 출신 박연아가 걸그룹 활동을 그만둔 후 해방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17일 방송된 mbc 호정 메이트에서는 박미나 박연아 자매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박연아는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박미나의 친언니이자 현재는 걸그룹 멤버가 아닌 바리스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이날 평소 대화가 없다는 두 자매는 케이블 타위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미나는 조심스레 가족들한테 서운했던 점이 있었냐? 라는 질문을 건넸고 박연아는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없겠냐면서 덤덤하게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부모님은 내 노래가 나왔을 때는 한 번도 배소리로 한 적이 없었는데 걸스데이 노래는 나올 때마다 교체했다라고 토로했고 박미나는 언니 노래를 해놓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나도 내 일이 바빠서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라며 미안해했다. 이어 박미나는 처음 걸그룹을 그만뒀을 때 그땐 어땠냐? 라는 질문을 건넸다. 당연한 당시의 기분을 해방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다. 또, 몸무게를 안 재도 되는 게 너무 좋았다. 몸무게를 하루도 안 빼고 십몇 년을 잤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언니의 속마음을 처음 듣게 된 박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같은 꿈을 꿨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걷게 된 참에 그런 박미나에게 언니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건 바로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심지어 가수의 꿈을 꾸게 된 것도 언니가 먼저 가수의 꿈을 가졌기 때문이었다고. 그는 언니에 대해 언니가 맨 처음 노래를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나도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언니가 걸그룹 활동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처럼 고민했던 것 같다. 언니가 어떻게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먹었을지 예상도 되고 가늠할 수는 없지만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헉트 커리어 1쯤에 1쯤 텅 컴 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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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술 브이로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